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갈 때까지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순한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했는지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기도 안 함으로는 연속 실패했지만은 이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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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통으로 박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고 원하올 때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용하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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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